안녕하세요. 헤이 브로우. 헤이 브로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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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드세요, 빵. 아, 네, 네. 이거, 이거. 옷 갈게. 아, 웃기다. 아, 웃기다. 됐어. 그렇지, 세영이가 스캔하지. 어떤 상황이야, 지금? 지금 바지 핏이 너무 축 처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침에 와서 안에 더 떼서 솜을 좀 넣을 예정이에요. 아주 뚱뚱하게. 다시 만드는 거야? 정신 없었겠네, 그러면. 지금 밖에 못 먹었어요. 어? 밖에 못 먹었어요. 계속 일하냐고? 누가 못 먹게 한 게 아니잖아. 아니, 누가 못 먹게 했냐고. 악덕 없이, 악덕 없이 만난 거 같아. 농담 조차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뭐야, 너가 쓰러져야 끝난 거야? 민주, 너 아침에, 아침에. 그래서 얘, 진주가 쓰러져야 끝나는 거 같은데, 오늘. 이리 낭비하게، 아, 아침에. 은혜에 쥔다. 어, 숨 막혀. 이거서 발을 줄는데... 아, 에이. 힘들어, 힘들어. 그럼 다른 거 있어. 배아, 슈화, 슈화. 우와. 이야... 대단하다. 진짜 친구다.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, 빨리 받는 시간에 해. 이제 조금 아셨군요, 이제 그렇죠? 네, 눈치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? 솜을 좀 찢어줄까? 그리고 솜 찢는 거만 알려줘요 그럼 내가 좀 찢을게, 옆에서 할 거 없으니까 나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? 이거 딱 잡으면 딱 뭉쳤을 때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뭉쳐있는 거를 계속 찢으면 오케이 그렇죠, 좀 야들야들하게 저걸 솜 그대로 하면 면 자체의 솜이 울퉁불퉁이 보여지니까 틀어야 돼요 좀 더 열해지고 그럼 찢어서 여기 바닥에 놔둘게, 그러면? 그렇지 너 좀 할 거 없어, 지금 아, 뭔지 알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, 이렇게 잘한다 왜냐하면 개그맨들은 일단 기본 의상을 자기가 만들 줄 알아요 캐릭터 맨날 여기에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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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같이